잠시만 만수르폰 출동 스프라이트 무슨 맥쥐야 3. 3. 4. 우디르 있어? 아 우디르 또 초월 스킨이 있지 4. 못 벌고 싶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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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니언들이 생산되었습니다 가자 가자 스킨이 정말 중요해서 게임에서 만물 물질 아 아파 사본이 너무 길어 저거 사거리 왜 이렇게 길어 저거 우리가 더 세다 야 초반부터 퍼블 엄청 좋아 점화 파우스입니다 점화 보스야 점화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커 힐이 안들어가니까 엄청 크지 이거면 미스다면 바로 죽는거죠 연훈 먹고싶은데 연훈 연훈 좀 줘 연훈 먹고 싶은데 연훈 먹고 싶은데 아 좀 돈 좀 주지 연훈 돈이 안돼 연훈 돈이 안나와 타 네이브 더 먹고 할까 아 포션 다 팔까 돈 기다렸다 연훈 사갑니다 안되겠어 나는 탐욕적이니까 좋았어 아 연훈이다 아아 먹방이요 가끔합니다 연훈 듀오 만수르의 연훈 듀오죠 있는 자만에 갈 수 있다는 연훈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르들은 역시 가는거보다 달라 이게 있거든 아악 눈물에 띄어가자 눈물에 띄어가자 날 안치네 멍청한 놈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아아아 이 개어 손으로 bon 흐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껌방지 녆 미쳐난 것이 어딜 느린데 초월 스킬도 없노미 레전드리 스킬로 뭐하는 거냐 이리와 이리 가자 안녕 난 먼저 집에 갈게 위험했어 오케이 게이드야 케이틀린 완전 빡쳤어 에이컵 케이틀린 아이디가 에이컵이잖아 완전 빡쳤어 완전 빡쳤다 케이틀 빡쳤어 케이틀 빡쳤어 소월 스킨도 없는 천왕 우리 만수르 자선드로가 조지자 아 전설 스킨 하나 있는 천왕 것들이 어딜 드린데 잡종전 스킨도 없는 천왕 세상은 역시 머니야 머니 머니 초월드요 앞에서 어딜 드린대나 잡종들 동룡들 딜교 박살나죠 이게 바로 딜교 아닌가 랭과 6결렴 좀 걸리지 아빠 계속한다 내 그레센 도 배웠어 타비 얘기하면 그만해 타비 얘기하면 그만해 응? 으어우 에이컨 저편들 밀리는데 갑자기 우리 밀려? 킬 따라잡힌다 바삭 아주 터뜨렸는데 말이야 이거 박살? 상대가 너무 나쁘다고 잡종들 어디서 스킨도 없는 버러지 같은 잡종 여들들이 되진다 으응 패자 깜짝이야 우리가 리버 리븐 바텀 리븐 정글인가? 합인데 소나님 노래 좀 바꿔주세요 도움둘 도움둘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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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오오오오 젤리님 보다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불가능이야 야 랭가 어허어 무빙 살아있어? 오우 랭가 무빙 클래스 살아있는데 핸드가 더 빼야 돼 오우 무빙 클래스 살아있어 핸드가 있으면 게임 끝난건데 저는 350 보통 내가 이즈보다 더 잘 쌓아요 아니네 랭가다 에헤헤헤헤 맘장한 놈 하빈 하빈 점심에서 먹어야지 이즈요 K-Trash 시점입니다 잘 살아가게 가자 미드 막아야 돼 미드 QQ에 터져요 소나 Q, 이즈 Q 터집니다 렘가 온다 렘가 온다 저는 안 돼요 나만 노려 이것도 이게 바로 소나야 무빙 개 지쩐 박사할락 이중도 엔조에 소나를 할 수 있지 가자 집에 아주 좋구만 베리 디리셔스 연운 절반 이제는 거의 다 싸우겠지 오케이 르블랑 나이스워 이거 이거 바로 승급전이다 슬로우 슬로우샷 오케이 이구 오메가 컴비네이션이었어 더블 슬로우 전투공학 전투공학 이제 나온다 이제 제리님 위판 유튜브 올라가나요? 다 올라갑니다 하나 안오나 이거? 하나 안오나 이거? 서렌인가 연운 왜가냐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지 마나가 별로 없으니까 30초 마나가 별로 없으니까 가는거에요 다시 찾아가자 흐어어양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맛있쪙 엔조타치워면 당연히 적어가지 뭐냐 어 치팡이 메탈 메탈 나갔구만 아련한 녀석같이 멘탈이 당하는 것도 무리겠는 아니에요 근데 소나랑 마나 있으면 메탈 나가지 원래 뭐야 이것도 죽어 버러지같은게 사라져 죽겠다 이거 빼라 펀넨 안치는데 좋았어 아주 깔끔한 판이군요 만수렛의 위험을 확실히 보여준 판이야 새로우신 분들 추천받으실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땡큐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타이밍